하나님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건 심판하려 하심 아니요 예수 그로 인해 세상이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심이라 예수 그는 사랑이라 예수 그는 구원이라 예수 그는 사랑이라 예수 그는 구원이라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건 심판하려 하심 아니요 예수 그로 인해 세상이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심이라 예수 그는 사랑이라 예수 그는 구원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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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수 그는 구원이라 예수 그는 구원이라 예수 그는 구원이라 예수 그는 사랑이라 예수 그는 사리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